맨손으로 제압인데요. 한 남성이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게 주인을 위협했는데 영상 먼저 보시죠. 슈퍼마켓 앞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이 다른 남성과 언쟁을 벌이는데요. 소란이 일어나자 60대 여성 업주가 나와서 말려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성 어떤 일을 벌이는가 봤더니 저렇게 들어오는데 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어요. 몸싸움 끝에 흉기를 겨우겨우 저렇게 손까지 내리치면서 저렇게 해서 흉기를 빼앗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흉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속에서 또 다른 흉기를 꺼내들죠. 당시 상황 어땠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머나 너무 시끄러워지고 무섭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저만 가잖아. 더 이상 말 안고 자랐어요. 장갑이 적었고 그래서 손 장갑을 안 껴서 내가 다 치고 찔릴 뻔했는데 아찔합니다. 슈퍼 사장님은 다치시진 않은 건가요? 네.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맨몸으로 저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가게 밖으로 밀려난 이 남성 분풀이하듯 주변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막 탁자 집어던지죠. 저런 식으로 더욱더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이 슈퍼마켓에 있던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이 남성 현행범으로 검거했습니다. 일단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인데 또 저럴 수도 있잖아요. 네. 또 그럴 수도 있죠. 보복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주폭이라고 합니다. 업주가 시끄럽다고 지적하니까 흉기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결국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취재진이 만나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흉기 왜 드신 겁니까? 상대가 여자라서 만난하게 보신 거예요? 아니요. 구속의 갈림길에서도 꽤나 당당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결국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영상 보니까 참 안 다쳐서 다행이라는 생각 들 정도로 끔찍한 상황인데 저지른 잘못만큼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시락이 좋았어요. 좋았어. 맛있었는데 저런 상황이 있을 때 저분이 굉장히 잘 처리를 해서 막았지만 도망가는 게 제일 좋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